안녕하세요 촬영이 딜레이돼서 기다려야 된대요 아 재밌다 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 돼 이렇다고 유나 데리고 와야겠다 기다려봐요 아 무서워 볼 수 있어? 어떤 걸까 솔직한 그 맘을 입 밖으로 내는 그게 어려워 혹시 멘트를 쓰고 싶으신 게 뭐래 봐 웃어왔던 나를 알까 나만 이럴까 덜 완벽한 내 모습 괜찮아 좋은 다른 듯한 너도 괜찮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 우리 조화로운 하모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완전 부럽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서 오빈타 할게요 뭐라 저게는 근데 이런 자세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 난 그게 잘 안 돼 밀려야 밀려야 시작할게요 하하 하하 네 네 좋으러 볼 수 있을까 아픈 걸 건축고 이뤄수려 하는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혈액순환 짝대는 느낌 차가운 내 모습 아 너도 이래서 기억나 이래서 기억나 덜 완벽한 내 모습 괜찮아 좀 다른 듯한 너도 괜찮아 또 다른 듯한 우리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흔들려도 괜찮아 더 불안해질 때도 괜찮아 너와 내가 흔들려던 그 아름다움의 네 오늘 뭐랄까 마치 신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거 바이